이제 이번에는 힐페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뒤꿈치 이루우키나 윗꿈치에 통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간별해야 될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힐페인 심드롬 이렇게 해서 치부하고 마시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넘버링을 해 볼게요. 힐페인 심드롬을 진단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델로 한번 먼저 설명했구요 여기 센터를 꾹 눌렀는데 뼈도 만져지면서 아파 힐페인 하이포트로피가 있습니다. 플란타파시아하고 여기 칼카치이 칼카치이 스포 있는 데를 여기 누르니까 아파. 그러면 두 번째로 플란타파시아이티스 간별을 해야 되겠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메디알 칼카치이 러브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뒤꿈치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눌렀는데 아파. 그럼 세 번째로 메디알 칼카치이 브랜치 엔트렌먼트가 있어서 수고했구요 네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오브 덕터 할렉스 종구스의 엔트렌먼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렌먼트가 올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 이거 자체가 오브 덕터 할렉스 종구스가 보행시 균형을 잘 안 맞거나 그래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오브 덕터 할렉스 종구스의 머슬의 스트레인이 올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떼 볼까요 딱 떼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박스더스너브가 이렇게 갑니다. 이 오브 덕터 할렉스 종구스의 신부로 지나가서 이 코드라투스 플란트의 첨부 그 사이죠. 이모슬과 이모슬 사이로 이렇게 박스더스너브가 너브 덕터 뒤지지 미니미죠. 이러면서 이 정도 밑으로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를 세게 꾹 누르면 여기가 이제 아파하는 중상이 유발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스더스너브 엔트렌먼트 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 살짝 떼 볼까요 여기 보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토르 롱구스, 저 안에 있는 게 플렉스 알렉스 롱구스 입니다. 플렉스 알렉스 롱구스가 서스테라클의 탈리 아래를 지나가거든요. 거기를 또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플렉스 알렉스 롱구스의 테노시노바이트이나 여기서도 테노시노바이트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그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서스테라클의 탈리 바로 이제 처음 붙죠. 서스테라클의 탈리랑 플렉스 디스토르 롱구스 사이로 여기서 틱틱틱틱 하면 메디아리 플랜턴 오브 엔트렌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구요. 그런 다음에 그 버스 버스 10개인가? 8개. 그런 다음에 이 뒤쪽으로 포스테라 메디아리 플러스 탈러스 이쪽으로 틱틱틱 하면 타사토널 신드롬 증상이 유발할 수가 있구요. 개수를 잃어버렸네요. 몇 개인지. 그리고 여기에 탈루칼카니아 코알리션 위치가 여기죠. 여기 탈루칼카니아 코알리션. 여기 세게 콕 누르면 여기가 아픈데 이 주위가 아프기 때문에 뒤꿈치가 아픈 것처럼 환자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지. 또 하나 또 있죠.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 매척이죠. 여기서부터 슈랄러브가 이렇게 진행되서 메인 브랜치가 이렇게 가고 작은 실브 브랜치가 이리로 하나 갑니다. 이리로 가서 뒤로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센서를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레벨에서 엔트레먼트 플렉션이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 여기가 절인데 라타랄 칼카니아 엔트레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꿈치. 여기 보면 종골이 붙죠. 종골이라네. 아킬레스건이 붙죠. 아킬레스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또 이게 있는데 여기에 칼시빅 텐디나이시스, 인서서나 칼시빅 텐디나이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 껍데기에 아킬레스건 천부에 생길 수 있는 게 칼카니아 벌사이티스 어드벤디티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 이 신부에 이 종골에 아킬레스건이 붙는다고 하면 아킬레스건과 이 종골 사이 여기에 여기에 레트로 칼카니아 벌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킬레스건 자체의 껍데기에 둘러싸고 있는 파라테논이죠. 파라테나이티스에도 생길 수가 있고 아킬레스건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텐디노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간별해야 될 질환인데요. 피지칼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쭉 보시면 먼저 발바닥을 볼게요. 발바닥을 보시면 힐패드 잖아요. 여기 힐패드인데 힐패드에 딱 거의 센터입니다. 여기. 여기를 세게. 잠깐만요. 보이시죠? 힐패드의 센터. 이걸로 보시면 딱히 센터예요. 센터. 여기 센터. 힐패드의 센터를 세게 눌러요. 하여튼 건축하고 항상 발은 항상 건축하고 같이 검사해야 돼요. 여기를 세게 꾹 누르면 뼈가 맞으면서 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길 수 있는 게 힐패드 하이포트로피랑 힐패드 하이포트로피랑 힐패드와 뼈 사이에 인플라메이터리 벌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힐패드 하이포트로피 인플라메이터리 벌사이티스를 두 개를 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힐패드 보다 엔테로 메디할지 여기를 꾹 눌러서 아프면 환자분들이 보통 스탠드업 스타트업 펜이라고 해서 자다 일어나서 발바닥이 찢어지는데 아픈 거 이 부분이 플란타 파사이티스입니다. 남자분들은 여기도 많이 아파하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여기를 아파하는데 그러면 플란타 파사이티스를 간별을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약간 약간 메디할 쪽에 그리고 플란타 파사이티스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플란타 스퍼는 칼칸이나 스퍼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음파를 자꾸 보다보면 그 예전의 이론은 아주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많이 보시면 플란타 칼칸이나 스퍼는 플란타 파사이티스 증상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틱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메디할 칼칼니알 브랜치 메디할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가 간별해야 되죠. 두 개. 힐패드 하이퍼트로피랑 힐패드 인플라메이터리 멀사이티스를 간별해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메디할 칼칼니알 브랜치를 간별해야 됩니다. 얘보다 조금 더 아래, 앞쪽에, 여기 꼭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부덕트 할레시스 엔스스패스를 간별해야 되고요. 이 머슬발리에서 살짝 눌렀을 때 아프면 이게 어부덕트 할레시스 스트레인 머슬드 스트레인을 간별해야 되고요. 이게 여기가 틱니알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메디할 플란타 러브 라타나 플란타로 남은 그중에 브랜치가 하나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부덕트 할레시스 그 심부로 해서 저 하나로 쑥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 부위 그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이쪽으로 찌릿찌릿하거나 통증 운요발하면 박스터스너브 엔트렌먼트를 우리가 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더 프로시밍을 할까요. 7번 그리고 여기 이제 메디할 플란타로브랑 라타랄 플란타로브랑 간별된다고 했잖아요. 이 메디할 플란타로브가 주행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 서스턴덱으로 탈립니다. 서스턴덱으로 탈리에서 툭툭툭했을 때 이렇게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타사토너 신드롬 메디할 플란타로브 엔트렌먼트가 여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할 플란타로브가 눌리면 엔트렌먼트가 생기면 여기가 찌릿찌릿하는데 그 아래쪽 서스턴덱으로 탈리를 여기를 이렇게 눌리거나 좀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려서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움직일 때 아프면은 우리가 플렉살리스롱으로 엔세스페시를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서스턴덱으로 탈리에 하고 있죠. 그 포스턴덱으로 보면 포스터로브에 대한 프로세스 오브 탈로스입니다. 여기를 단순히 눌려서 아프거나 움직여서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탈로칼카니아 코알레이션 탈로칼카니아 코알레이션 탈로칼카니아 우리가 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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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로칼카니아 코알레이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틱 포스테로 메디얼 프로세스 오브 탈로스죠. 탈로칼카니아 코알레이션 그쪽 틱틱틱 해가지고 신경이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하면 우리가 타사 터널 신드롬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사 터널 신드롬은 꼭 라드킬로페시 디엠뉴르페시 페리페라 폴리누르페시 또 마스쿨로페시랑 그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인젝션 테라피라든가 피지컬을 자꾸 하고 펄스를 자꾸 느끼고 그런 것을 익숙해지면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하면 간별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아킬레스 텐덴이 있잖아요. 아킬레스 텐덴이 이 종골 부착부의 안쪽 이 부위에요. 이 부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위 너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나 등산하고 나서 여기 아파 그냥 걷지도 못하게 막 끊어질 듯하게 여기 아파 건들지도 못하게 부으면서 메디레스보드 여기고 라타라레스보드도 거기입니다. 딱 거기 여기가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이티스 여기도 주사한등 맞으면 드라마틈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를 살살 누르면 똑같이 여기가 아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발에 자꾸 맞닿아서 피부에 물집 잡힌게 아니라 피부 안에 물집 잡힌거죠. 그게 뭐냐면 칼카니알 벌사이티스 어드벤티티아입니다. 천부 종골 저명낙염 근데 그거보다 여기를 여기서 여기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세게 만지면 뼈랑 만져지면서 아킬레스텐던 앤세스토패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스킬레스테시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테시 앤세스토패시랑 간별해야 될 게 그냥 그로스하게 만져서나 아니면 엑스레이는 괜찮은데 초음파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떠있는 석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칼시피케이션 그래서 단순한 아킬레스테시 앤세스토패시랑 아킬레스텐던 칼시피케이션 아킬레스텐던 앤세스토패시랑 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애충격파를 할지 어떨지도 간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도 레트로칼칼니아 벌사아이티스가 아니라 아킬레스테인던 여기를 살살 비벼줍니다. 살살 비벼면서 프릭션이 생기면서 아프면 아킬레스텐던 파라테나이티스가 생깁니다. 파라텐던의 인플라메이션 인거죠. 이거는 마찰에 의해서 아내가 생긴거죠. 클로닉한건 아니고 그럽니다. 근데 얘를 약간 부어있는데 꾹 눌러 얘도 좀 세게 꾹 누르던가 좌우에서 꾹 눌러 여기 레트로칼칼니아 벌사가 아니고 꾹 누르는데 악 하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고 삐죽 과정에 부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분이 그거는 칼칼니알 아킬레스 아킬레스 텐디노시스 아킬레스 텐디노시스를 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있구요. 바깥으로 돌려보면 여기도 두개가 있는거죠. 파라테나이티스 텐디노시스 텐디노시스 여기는 엔세스페시 칼시픽 엔세스페시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기서는 레트로칼칼니알 벌사이티스 여기서도 이렇게 만져지면 레트로칼칼니알 버사이티스 그리고 라테랄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먼트는 여기에서 안생기구요. 여기 어디에서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뼈에 딱 맞닿아서 주행하는 부위 여기 그러면 레트로 라테랄 칼칼니알 브랜치 엔트레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심란하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안에서 셀거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일곱 이렇게 이 이 이 점 찍은 부위 여기서부터 이만큼 바깥에 한 두개 정도 이만큼이 우리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힐페인 신드롬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만 그렇고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질환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피지컬과 히스토리 테이킹과 그리고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진단 목적의 인젝션으로 DDX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쪽 치료 단순 추지할지 보존쪽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해야 될지 기타 다른 레스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힐페인 신드롬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나타내는 위치와 피지컬 이근제이미네이션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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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